오늘 썸네일을 보셔도 아시겠지만요. 우리가 그동안 문다이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추적을 해왔는데 드디어 추적된 결과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어제 TV조선이 단독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문다이가 경호원을 통해서 환치기를 했다는 겁니다. 실제 검찰이 태국에서 들어온 자금을 조사하고 있다고 해요. 중요한 건 이거 이미 우리 시청자분들과 퍼즐을 한번 맞춰봤던 내용입니다. 실제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맞춰볼 거고요. 더 중요한 건 이 과정 속에서 어떤 퍼즐들이 더 맞춰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소식들 모두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면서 보시는 중간중간에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꾹 눌러주십시오. 최근에 우리 시청자분들에 제가 문재인 수사와 관련돼서 두 가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첫 번째 검찰이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을 압수수색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검찰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을 압수수색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이 모든 검찰은 누구냐? 중앙지검이 아니라 전주지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전주지검은 어떤 곳입니까? 문재인 사위 특혜 채용 수사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즉 뭐하는 겁니까? 문재인 사위 특혜 채용에 있어서 누구? 청와대에 있던 사람. 더 나아가 통일부 장관까지도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뭐하는 겁니까? 문재인 사위 특혜 채용에 있어서 다른 곳이 아니라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개입을 했고 통일부 장관까지 개입을 했다는 것에 검찰이 정황을 포착한 겁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영장을 내주겠죠. 자 보시는 것처럼 이 사안이 보통 사안이 아니라 실상 문재인 재권 전체로 하나하나 퍼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어제 보도 하나가 터져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냐? 문다이가 경호원을 통해서 환치기를 했다는 거예요. 마린직스는 태국에서 들어온 자금을 검찰이 조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근데 아마 손상대 TV를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요. 이 TV조선의 단독 보도와 관련돼서 되게 새롭지가 않으셨을 거예요. 왜냐? 이미 우리가 퍼즐을 한 번 맞춰봤던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문다이와 관련돼서 여러 차례 강조했던 게 뭡니까? 바로 문다의 부동산 내역입니다. 제가 그래서 뭘 보여드렸어요? 문다의 해외 이주 부동산 내역과 관련돼서 파인테이블을 보여드렸잖아요. 실제 중요한 게 뭐라고요? 문재인 사위 서창호가 갖고 있었던 구기동 빌라를 제가 강조해드렸습니다. 왜냐? 갑자기 문재인 사위가 어떻게 2018년 3월달부터 그 구기동 빌라를 문다의한테 넘기고 갑자기 빨리 태국으로 이주를 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게 문제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무엇보다 또 하나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문다의가 태국에 있을 때 구매했던 양평동 주택입니다. 양평동 주택 어디 있을 때 샀다고요? 태국에 있을 때 샀다고요. 중요한 건 뭐라는 겁니까? 금액이 차이 난다라는 거예요. 금액이. 말이직스는 이겁니다. 문다의가 2018년 7월달에 구기동 빌라를 팔고 태국을 갔어요. 근데 태국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5월달에 양평동 주택을 7억 6천만 원에 샀다라는 겁니다. 신규 여러분들 돈의 액수 차이가 얼마가 나죠? 2억 5천이라는 차이가 나요. 2억 5천. 우리는 궁금했던 겁니다. 문다의가 돈벌이가 없는데 도대체 문다의는 2억 5천이라는 거금을 어떻게 마련해가지고 불과 2년도 1년도 안 돼가지고 저렇게 집을 또 살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맞던 게 뭐였습니까?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 상징에 타이 이스타젯에서 받았던 돈 2억이 넘는 돈. 이 돈을 가지고 문다의가 양평동 빌라를 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와 관련돼서 지금 뭐하는 겁니까? 팩트체크가 된 거예요. 실제 검찰이 그와 관련돼서 자금 조사까지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마쳤던 그 조각조각들이 지금 검찰 수사를 통해서 입증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보는 겁니다. 자 실제 다시 보여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졌다라는 겁니까? 문다의가 청와대 경호처 직원을 통해서 바트화를 환치기 업자한테 보냈고 그 환치기 업자로부터 문다의가 원화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야 대단하죠? 당시 현직 대통령이었습니다. 현직 대통령 문재인의 딸내미가 해외에 나가서 환치기를 한 겁니다. 환치기. 자 언론들이 좋게 써줘서 환치기죠. 이거 뭡니까? 돈세탁이에요. 돈세탁. 언론들이 그냥 환치기라고 말을 해주고 있지만 이거 뭐합니까? 돈세탁입니다. 심지어 그 돈세탁이 한두 푼도 아니고요. 2억이 넘는 돈이라고요. 2억이 넘는 돈. 생각해보세요. 우리 2억 넘는 돈을 환치기 합니다. 이거 보통 사안이 아닙니다. 보통 사안이 아니에요. 그냥 태국에 나가서 저런 일을 벌였다는 것도 대단한 일인데 심지어 그 돈을 환치기까지 해서 뭐한 겁니까? 부동산을 매수했다는 겁니다. 이건 보통 사안이 아니다. 그야말로 대놓고 누구까지 동원해서 청와대 직원까지 동원해서 돈세탁을 한 정황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려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문재인과 문다의는 해명을 해야 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건 이 과정대로 과연 문재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반드시 밝혀내야 된다는 겁니다. 왜겠습니까? 모르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모르는 게 지 딸내미가 태국 가서 청와대 경원시켜서 돈세탁을 하고 있는데 이걸 문재인이 모른다? 한두 푼도 아니고 2억이 넘는 돈인데 모른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즉 이와 관련해서 문재인은 해명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한 가지를 더 포착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이 과정 속에서 한 가지가 더 걸려와요. 바로 이겁니다. 바트와 태국 돈이랑 원화, 우리나라 돈이 섞인 현금 뭉치도 국내로 송금이 되었다는 거예요. 신규 여러분들 아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문다이가 바트화를 환치기 업자한테 건넸고 그것을 원화로 받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도 있다는 겁니까? 바트화와 원화가 섞인 현금 뭉치가 국내로 송금이 됐다는 겁니다. 함께 섞인 거예요. 함께 섞인 겁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문다이가 지금 어디 살고 있었습니까? 태국이가 살고 있었어요. 태국에. 그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태국에 살고 있는데 원화를 왜 들고 있어요? 태국이 살고 있는데? 태국에 살고 있는데 원화를 어떻게 국내에 보낼 수가 있습니까? 즉 뭐하는 겁니까? 누군가가 누군가로부터 원화를 받은 거죠. 누군가로부터. 누군가가 문다이한테 원화를 보내줬으니까. 문다이가 바트화뿐만 아니라 원화를 국내에다가 송금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원화를 누가 보내줬는지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 알고 있습니까? 이걸 알고 있잖아요. 문다이가 청와대 경호천 직원한테 태국 돈을 준 것뿐만 아니라 김정숙의 단골 디자이너 딸 양 이네스가 문다이한테 상당 금액을 송금했다라는 것. 김정숙의 수행을 맡았던 유성화가 문다이한테 현금을 송금했다라는 것. 다 뭡니까? 김정숙과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즉 뭐하는 겁니까? 이 사람들이 보내준 원화를 가지고 문다이가 바트화뿐만 아니라 원화가 섞인 현금 뭉치를 국내로 송금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현금이에요. 현금. 현금도 그냥 현금이 아니라 뭉치 현금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문다이한테 현금을 줄 수 있었을까? 자신의 개인 돈을 줬을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문재인 정권 당시 청와대에서 뭐를 만지는 사람들? 특활비를 만지는 부서에 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둘 다 공통적으로. 둘 다 공통적으로 김정숙을 수행했고 그런 과정 속에서 특활비를 만질 수 있는 청와대 부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의심하는 겁니까? 야 이거 특활비 넘어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즉 이 사건은요 문다이가 돈 세탁을 했다는 정황을 넘어서서 문다이가 우리 특활비를 가지고 돈 세탁을 했다라는 것까지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자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문다이가 뭐를 했다고요? 부동산을 구매했다라는 겁니다. 부동산 구매. 그런데 우리는요 아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현금 뭉치가 건네간 게 또 누구도 있습니까? 김정숙도 있잖아요. 이렇게 지인을 통해서 현금 뭉치를 건네서 부동산 매수한 것. 또 뭐도 있습니까? 김정숙이 현금 김정숙 친구한테 보내가지고 실제 부동산 매수한 것. 이건 뭐 샀다라는 겁니까? 제주도 별장을 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물어보는 겁니다. 김정숙은 도대체 이런 돈이 어디서 났는가? 라는 걸 우리는 물어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즉 뭐 하는 겁니까? 궁극적으로 우리는요 크게 세 가지를 물어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문다이는 어디서 돈이 나서 양평동 주택을 구매할 수 있었냐? 두 번째 김정숙을 수행했던 청와대 직원 두 명은 어떤 돈이 나서 문다이한테 현금을 보내줄 수 있었냐? 세 번째 김정숙은 어디서 현금이 나서 문다이한테 1억 넘는 돈을 보내줄 수 있었냐? 이 세 가지를 우리는 물어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게 뭐라고요? 특활비라는 겁니다. 특활비. 즉 이와 관련돼서 지금 검찰이 수사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려보는 겁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우리는 뭘 물어볼 수 있습니까? 이걸 문재인이 알았냐 몰랐냐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 딸림이가 했잖아. 왜냐? 마누라가 했잖아. 왜냐? 청와대 직원들이 했잖아. 그런데 이걸 문재인도 모르게 이 수억 원의 돈들이 돈 세탁이 되고 실제 건대줬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문재인은 답변해야 된다. 이와 관련돼서 문재인은 책임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드려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재인은 뭐 하는 겁니까? 이와 관련돼서 입을 다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친구러분들 잘 보세요. 문다이가 지금 실제 태국에 가서 이상직 파이스타지수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뭘 샀다라는 겁니까? 양평동 주택을 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양평동 주택을 문다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팔았잖아요. 무려 1년 9개월 만에 차액을 1억 4천만 원 주고 그리고 이렇게 판 양평동 주택 돈을 가지고 문다이가 뭐를 했습니까? 첫 번째, 제주도 별장 샀잖아요. 그리고 임대 수익 냈잖아요. 두 번째, 영등포의 오피스탈 샀잖아요. 임대 수익 냈잖아요. 둘 다 뭐라고요? 불법이라고요. 그럼 뭐 하는 겁니까? 문다이가 임대 수익을 낼 수 있는 시드머니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진 겁니까? 문재인 사위 특혜 채용 사건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마린즉슨, 문재인의 지원이 없었다라면, 청와대 비호가 없었다라면 문다이는 제주도 별장도 못 샀고요. 영등포의 오피스탈도 못 샀습니다. 마린즉슨 임대 수익을 못 냈다고요. 즉, 문재인이 계속해서 생활비를 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놓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직 타이스탈지에서 받은 그 돈을 가지고 양평동 주택을 샀고 그걸 팔아서 제주도 별장 사고 영등포의 오피스탈 사서 문다이가 임대 수익을 올렸다라는 거예요. 마린즉슨, 문재인이 과거와 똑같이 문다이한테 생활비를 안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다라는 겁니다. 우린 뭘 할 수 있습니까? 경제 공동체죠. 경제 공동체. 실제 사위가 특혜 채용이 안 됐더라면 문다이는 양평동 주택을 못 샀던 것이고 양평동 주택이 없었다라면 제주도 별장 영등포 오피스탈을 구매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구매할 수 없으면 문다이는 임대 수익을 못 올렸다고요. 그러면 문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문재인한테 생활비 지연 받아야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임대 수익을 올렸기 때문에 지금 생활비 지연이 어떻게 됐는지 안 됐는지 검찰이 추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뭘 할 수 있습니까? 아, 경제 공동체구나. 그리고 이 경동 공동체와 관련돼서 핵심적인 것은 문재인 사위 특혜 채용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 뭐 하는 겁니까? 이와 관련돼서 전 통일부 장관도 압수익을 한 것이고 전 민정비서관도 압수익을 한 겁니다. 왜냐? 문재인과 문다의 경제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문재인과 이상직 간의 거래까지도 파일을 해체내니까 보시는 것처럼 지금 실제 전주지검이 어떻게 한 발 한 발 나와서 수사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라는 겁니까? 이 사건에서 포인트는 이 돈이 어디서 났냐는 거예요. 실제 그걸 검찰도 지켜보고 있고 이와 관련돼서 하나하나 추적하고 있고 더 나아가 문재인과 김정숙에 대한 계좌 추적까지도 마쳤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문재인은 더 나아가, 문다의는 더 나아가 김정숙까지 도망가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문재인이 자신의 재임 기간 동안 깨끗한 척은 다 했어요. 되게 아무것도 없는 척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집 딸내미가 어떤 일을 벌이는 겁니까? 해외에 나가서 돈 세탁해, 국내에서 과태료 체납해, 심지어는 주차 위반에 음주운전해, 심지어는 뭡니까? 집을 세 채나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집에 실거주하지도 않고 임대 수익을 놓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문제는 뭐였습니까? 집을 한 채 가진 국민들을 향해서도 마치 죄인 취급했고, 더 나아가 대출을 받는 국민들을 향해서도 엄청 뭐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문재인이 자신의 딸내미와 우리 국민들에게 얼마나 내로남부를 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이렇기 때문에 문재인은 발발, 입장 좀 밝혀라! 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려보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